양념장 양념장 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숙식게 치킨에 고추 다리만, 간지 다리만, 쫀득 치즈볼, 콘치즈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럼 콜라부터 따라 볼까요? 콜라맛 바삭바삭 진짜 맛있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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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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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아.. 아.. 고추냉이 진짜 푸짐 진짜 푸짐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한 간장 바삭바삭 고추 와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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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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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왜 돼요? 설탕 고소한 고춧가루 하얀게 붙어있어요 하얀게 붙어있어요 하얀게 붙어있어요 치즈큐작노림리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쭈쭈쭈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닭다리 아삭아삭 마지막이에요 다 먹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